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정리된 것은 아닌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콘텐츠 자체는 경제 얘기들을 많이 올리긴 하지만 사실 저의 주된 관심사는 경제는 아닙니다. 경제를 공부하는 것은 수단일 뿐인 것이고 사실 이 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 애니메이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시즈메의 문단속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주제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문 너머의 세계에서는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을 바로 저세상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세상으로 묘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저쪽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랬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시간의 역행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현재 미래는 이미 존재한다. 제가 이거 이론에 대해서 다세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미래도 이미 존재하고 과거도 이미 존재하는 거죠. 다만 내가 거기로 가는 시간에 의해서 그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건데 짧게 얘기를 그래도 하자면은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속도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주선도 우주선의 속도로 지구를 돌고 오면은 거기에 있는 시간하고 지구에 있는 시간하고 다르잖아요. 거리에 따라서. 그러면은 현재와 미래가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미래 입장에서는 과거가 이미 만들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역설적인 것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는 이미 존재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은 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다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떤 알약이 있는데 그 알약을 먹으면은 죽는 약이었어요. 그래서 약을 저도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먹으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 제가 언제나 가장 궁금해하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설레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사실 요즘에 AI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도대체 자아라는 게 무엇인가? 자아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사고 연산을 하는지는 알겠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모여서 어떻게 나라는 하나의 자의식이 생겨나는 건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는 뇌가 하는 거잖아요. 영혼이 생각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물론 뭐 정답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술에 취한 내 육체는 내가 하는 생각을 지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내가 알 수 없는 행동을 한다거나 필름에 끄서 행동을 하거나 하기도 한단 말이죠. 내가 생각을 하는 자아는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따로 있어야 되죠. 아니면 마약을 하거나 하면 내가 환청을 보고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나의 원래 자아는 마약을 하지 않고 술을 먹지 않았을 때의 나야. 그렇다고 하면 술을 먹고 마약을 했었을 때는 내 자아는 어디 갔었던 건가요? 우리가 몸이 편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생각도 잘 되고 그리고 또 혈관이 잘 막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면은 생각도 잘 안 되잖아요. 약에 취해 있거나 내가 최면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아프고 암투병을 하거나 하면은 계속 약에 취해 있으면 사람이 생각이 잘 안 되고 멍해지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내 자아라는 게 육체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뇌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 자아는 말짱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결국에 생각이라는 거는 뇌가 하는 거고 뇌는 뇌런의 뇌런의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정보를 주고 받는다.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아무튼 머릿속에 수억 개, 수천억 수천억 개까지 될까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뇌런들이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나는 이 파편적인 생각에서 통일되어 있는 나의 자아라는 걸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저는 궁금해요. 근데 그게 AI가 언젠가부터 자아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AI의 궁금증이 뭔가 좀 발전을 하면은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직 뭐 굉장히 명쾌하지는 않고 자 어쨌든 간에 빛의 속도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시간이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아니면 생각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멈춘다 라는 것은 시간이 멈춘다 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왜냐 시간을 멈추는데 누군가가 1억년의 시간을 멈췄다 라고 해봐요. 물론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1억년의 시간을 멈췄다 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멈췄으면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멈췄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느낄 수가 없다 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멈췄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은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 꿈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그 죽는 약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 몇 초 후에 깨어났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은 뇌도 정지하겠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야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이라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게 아니고 굳이 영혼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랄까 염혼 같은 거는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마음의 염혼 한 이런 것은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죽더라도 영혼 자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은 내 생각이 멈추는 거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일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고체계를 완성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완벽한 사고체계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하고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고 특히 유학일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사고체계가 달라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꿈에서 제가 죽었는데 다시 깨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었어요. 내가 눈을 떴는데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몸은 따로 있고 내 영혼이 눈을 뜬 건지 아니면 내 육체가 다시 눈을 뜬 건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기는 하는데 내가 죽어서 내가 생각을 할 수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이후에 무슨 뭐 다시 한번 빅뱅이 오던 무슨 뭐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무슨 어딜 이렇게 저 세상에 가서 그거를 지켜보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시간이 뭐 어떻게 역행을 하고 뭐 하건 그게 자체가 아무런 의미 이 세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냥 나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세상이 의미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없더라도 내 가족들이 계속 삶을 살아가고 이런 거 말고 나 자신 한 명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멈추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같이 있는 것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멈춘 개념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은 시간이 멈췄다 라는 것과 사실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죽음은 시간이 멈춘 것 과 같다 시간이 멈춘 것과 같다라는 것은 이것도 자체로 바로 의미가 없는 행동인 겁니다. 의미가 없는 일인 거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시간이 멈춘다는 의미가 없는데 내가 죽어서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것도 결국에는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텐데 아무튼 저는 그냥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했다기보다 제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에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그걸 뭔가를 깨달았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아무 생각이 없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다시 깨어난 거예요. 막 되게 헛소리 같죠? 음 제가 세상의 시작 자체가 그 개념의 역설에서 생겨났다라고 했잖아요. 무언가가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었어야 되는데 뭐 신이 있건 아니면 빅뱅이 있었건 간에 그 앞전 앞에 앞에 앞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상이 당연히 있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념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도 맞잖아요. 근데 무엇인가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무엇인가 없다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건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도 역설의 세상으로 안에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건데 마지막 순간에도 그런 게 아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시간이 계속 흐르면은 나는 천년만년 살고 뭐 그런 것인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낸 건 뭐냐면은 시간의 방향이 바뀌었다 라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거는 뭐냐면은 블랙홀처럼 물론 블랙홀이 어떤 존재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별이 죽어서 블랙홀을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 블랙홀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서 모든 거를 빠다빨아 들이는데 그 빨아들인 물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물체가 들어갔으면 물체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물체들이 쌓여야 되잖아요. 블랙홀 뒤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블랙홀로 영원히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굳이 그리자면은 이렇게 블랙홀 안에 있는 이 안으로 물질들이 가요. 물질들이 가서 밖에서 봤었을 때는 이 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이 속도로 갔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5분 후에는 도달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 블랙홀 안에서는 얘네들이 계속 빛의 속도로 가고 있어도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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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의 바깥에서의 시간으로는 5분이면 도달해야 할 거리인데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원인지는 모르겠어요. 블랙홀도 제가 봤을 때는 수명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우리가 본 블랙홀의 외적인 시간에서는 저거는 5분이면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블랙홀 안에서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이미 나는 제가 한번 죽은 다음에 그냥 죽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내가 살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시간의 방향은 다르게 흘러갔는데 바뀌어진 시간의 방향을 나는 느끼지 못한다. 블랙홀 안에 있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땐 이상한 시간 속 안에 갇혀있지만 그 안에서는 그 시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냐 산다라는 것 자체가 육체가 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 정신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 저는 결국에 사람들이 뭐 천국이나 지옥을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영원히 사는 거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육체가 없으면 뭐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뇌에 자극을 계속 주지 않으면 치매에 걸리거나 뇌가 역행을 하잖아요. 내가 영혼만 있고 실제로 육체적인 자극이 없으면 내 뇌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는 뭐 가면 알아서 되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알아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뭔가 그 뭐지 하나하나 해결이 안 되면 납득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사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영원히 사는 것인지 왜냐하면 영원히 산다고 하면 영원히 사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이거까지는 사실 어떤정도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라면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 라는 문제점이 도달합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겠지 라는 게 아니라 제가 태어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생은 기억나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자아가 점점 평생이 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점점점 생겨났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무한적으로 그렇게 생겨나는 건가? 이거를 시간에 순서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다. 세상이 생겨난 처음의 역설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현재 세상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공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세상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간과 거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되어 있는 현생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다 같이 있는 그러니까 다 함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탄생과 죽음은 같이 있는 존재인 건데 그러니까 있다와 없다가 서로 어느 게 먼저라고 할 수 없다 할 수 있듯이 하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나는 생각할 수 없다 앞뒤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뇌의 뇌은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미 시즈메인 문단 속에서 보면 이게 뭐 스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저 세상에 있는 거나 내 머릿속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서도 이미 저 세상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든지 꺼내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거죠. 아까 상대성 이론에 미래로 갔기 때문에 과거가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언제든지 내 머릿속에서는 과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미래도 생겨나는 거거든요.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자아와 뇌와 뇌라는 존재 자체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중첩되어 있는 굉장히 시한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스티븐 호킹 박사에 의했었던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시간의 역행을 맞고 있다라는 거는 바로 나라는 거죠. 왜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느낄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는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의 개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의 역행을 맞고 있는 존재인 거죠. 시간이 역행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이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없다. 느낄 수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역행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포 하나가 죽었다 그래서 그 세포가 영원히 죽었지만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하면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자아가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 참 어렵습니다. 애초에 사실 저 세상이라는 건 사람들이 영원히 자기의 자아가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결국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약간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불경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내가 몇 억도에 되는 불에 계속 이렇게 몸이 타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내가 1년, 2년, 10년, 10억 년 정도 하고 있으면 별로 느낌이 없지 않을까요? 그거 느낌이 계속 괴롭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나는 어쨌든 내가 그 지옥불에 계속 타는 것보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사실은 저는 제일 무서워요.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이란 영화가 끝나는 거죠. 끝나고 나서 관객적으로 돌아가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느낄 수 없는 그렇지만 시간이 방향이 바뀐다. 라는 거를 꿈속에서의 간접적 죽음 체험으로 인해서 제가 한번 깨달았다고 하긴 좀 뭐한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어쨌든 경제 공부하는 거는 저의 굉장히 일부고요. 다시 또 맨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경제를 공부하는 거나 종교나 인체를 공부하거나 사람 사회를 연구하는 거나 저한테는 같은 일이에요. 어쨌든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긴 쓸데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